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지니티비의 큰지니입니다. 네 오늘은 뭐 먹었어? 바로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흔진이. 아 흔진이는 좀 그렇고 음 그냥 현명한 사람이죠 저거.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람일까? 사람. 사람. 그냥 한개 찍고 들어가면 사람. 오! 오! 지금 그 뭐였지? 크리스마스 다가와가지고 요거 했네요. 이거 일단 요거 트리 일단 그리고 눈사람 안 돼! 그리고 선물 아 이 판 끝나고 바로 그 어 옷을 옷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랑이 지금 창고죠? 노랑이 다시 올라갔고 정지실이 아까 빨강이 간거 같거든요. 노랑 빨강 응? 왜 불렀지? 이머전시를 오잉? 오잉? 뚱뚱뚱? 픽베드 이거 아 이런거 아니면 진짜 트롤일 수 밖에 없거든요. 트롤은 막 그냥 찍는거 아 애매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트롤일 줄 알았다 아 야 호바 아 슈 슈 슈 슈 슈 뭐야? 설마 슈 슈 안 좋네 구 뭐야 아 아 아 아 저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핵 아니야? 핵 아니야? 뭐야? 아 저거 침플이야 뭐야 아 주핵이야? 아 그 아 주핵이었어 아 진짜 핵 있는 방은 나가야 돼 아 맞다 나가고 커스텀 마이징 로컬 로컬 들어와서 방 만들기 여기서 크리스마스 철신 자 이거는 바퀴같이 생긴거 똘 생겼네 캔디 뿔 두번째는 이거는 요정 요정 모자 세번째는 나무에 다는 그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반짝이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있던거고 선물 박스 오늘 선물 나는 선물이야 어떤 선물을 줄까? 난 루도프다 난 루도프다 코가 반짝반짝하지 메리 크리스마스 난 산타다 그리고 산타 모자 눈사람 그리고 트리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나왔군요 그럼 오늘은 뭘로 하지? 눈사람하고 펫을 눈사람 다른게 요거하고 흰색하고 이러면 스킨도 흰색 요에 비슷하네 아하 흰색 흰색 하자우 흰색은 사람이다 흰색 안녕 하 세 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사람 이 예 요 쩜 그냥 사람이에요 난 그냥 사람이야 난 그냥 사람이야 흰흰 답글은 없고 사람을 기다려줘 풀방 여기서 공통임무 복잡한 임무 없고 복... 복잡한 임무가 없고 어 쿨타임 22 오케이 인포 가자 아 아 아 쓰읍 아 저런 편에서 이게 먹혔는데 오늘은 안되네 그리고 그 카드 긁기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빠르 아이 다시 이렇게 카드를 꺼내서 하나 둘 셋 하면 카드가 된다는 초보자 꿀팁 이렇게 모양색인게 원래는 없었는데 시려 색깔이 그냥 한색으로 보이는 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난 열심히 미션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만료 항해실이 어디지? 어 무기고 위에 저거는 밴드타고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사람 죽었나본데 저렇게 나갈 정도면 죽었다는 표시거든 딱 봐도 화보 아 전기실이구나 전기실 전기실 가자 도와주 경기실 경기실 드라마 인기실 이렇게 경 경구 경구 수고 경구 수고 어 노랑 노랑 난 노랑이라 했어 아 왜 안돼 아니 왜 갈리냐고 아니 그리고 왜 쟤는 날 모르는 거야 요쪽이야 야 너 인포지 난 그냥 지도로 간다 지도 본다 지도 메타 보건실에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의무실 나오고 주어왕하고 나오고 화보 엔진 한보 엔진 있고 화보 엔진 두명 전기실 두명 세명이고 이게 지금 세명이고 의무실 어 살아있고 어? 왜 나갔어 응? 어디 왜 다들 나가 왜 다들 나가 아 싫어? 나는 아님 나는 아님 지도실에서만 있었음 없었어 없었어 응 그치 그치 봤지 아 노랑 노랑 그거 노밖에 없어 지금 노 노 가자고 됐다 근데 얘 아니면 나 진짜 트로이 증거 못 잡았어 아 그거지 맞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본사람이 나 잡았다 후후 핀터 먼저 하자 딱 보니까 보라는 그냥 아 아 아 못하는거 같고 보라는 지금 주황 같지 그래서 항로를 하하하하 자꾸 뭐가 한다 뭔가 수상하다 말이지 보라 여기 있고 그러면 주황이랑 빨강 있고 주빨 지금 여기는 줏발이 갖고 보라 있고 줏발보라 청주실이 있고 줏발보라 줏발보라 보라는 지금 발 보라 보라겠네 여기가 줏발하고 여기가 보라 청주실 줏발 보라 죽겠네 여기서 이 앰프가 있다면 줏발 여기에 같이 다니고 줏발 줏발 어 가야겠다 어 아니네 아니네 줏발 민트네 여기가 여기 민트보 줏발 민트 지금 빨갖고 지금 빨이랑 민트 여기 있죠 주황 보라 하하 하고 한 명은 핑크 핑크 창고 두명에서 아까 빨 민트 빨 민트 빨 민트 이쪽 왼쪽에 빨 민트 가 있을 것 같고 다 있네 나 빼고 그래서 빨개질 어 언제로 걸었네 뭐지 상고렌질 어 어 반대쪽으로 오는게 되게 소상한데 잠시만 민트야? 민트가 작고 이상하긴 한데 뭐야 나만 하면 끝이잖아 빨리 해야겠다 나 좀 빼야지 오케이 타이밍 맞추는거 프라이링 맞추는거 타이밍 맞추는거 됐다 어 갑자기 렉 걸려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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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보라 방금 여쭈러 왔죠? 보라야? 이제 마지막이다 미션성 가자 이겨나 이겼다 또 이겼다 예 미션성 누구였어? 주, 빨, 민트 어? 누구야? 누구였어? 흰 나야 난 흰 갈이였어? 아, 갈이였어 갈 살아있었나? 음 난 사람이다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당연히 요거지 뭘로 할까? 흰색 요게 요거 하자 이게 제일 나아 이거 흰색은 요게 나을까? 요게 낫지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가는게 오마이갓 채팅 누벼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루아니라니 제발 좀 갈려라 어 일단 바로 가도록 하죠 마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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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게이지 오르면 어? 핑? 핑 확실 핑? 빈트 어? 어? 위에 보라 있어 보라 왜 또 내려오지? 오케이 고쳤고 그러면은 얘가 확실하고 볼 수 있죠 악 왜 왜 왜 왜 으흠 으흠 음 아 어 어 있삼 아덕 이승에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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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으흠 잠시만 잠시 잠시만 말아봐 하고 와 세면은 지금 이게 인퍼 둘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진거거든 백퍼 지금 더블캔 할 수 있거든 아 아 맞네 인퍼스타일 개소작이었어 아 마이갓 야 빨리 눌러야되거든 지금 어 마이갓 빨리 30 451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음성고기를 야 야 빨리 빨리 오케이 됐다 됐다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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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죽었어 안 돼 죽었어 우린 죽었다고 우린 죽었다고 아 어 잡았다 잡았다 야 어디에 보라 맞음 지금 라우스 근데 얘도 아니면 지금 범인이거든 왜냐면 아니 그 트롤이거든 왜냐면요 요 아까 얘가 파랑은 몰았는데 아까 그 파랑은 그 산소구치로 한건데 얘가 몰았어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음 맞아맞자 근데 얘도 아니면 지금 끝났어 아 얘 시간차구나 오케이 근데 얘 아니면은 진짜 진짜 웃긴건데 어 맞네 맞네 근데 누굴까 빨강하고 핑크하고 근데 핑크는 그때 타임에 고쳤으니 아닌거 같고 뭐야 아이 핑크 지금 빨하고 그 가을중에서 지금 맞는거 같애 빨하고 가을 아 맞다 항해실하고 전기실 되겠네 뭐야 바로 여기 가지 일단 고치죠 빠바 바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 근데 대박이네 핑이 훔쳤는데? 아 얘가 킬했나보다 아닌가? 어... 나와라 사람 뭐야 왜 갈색으로 바뀌었어? 갈색 먹혔네 어떡하지? 갈색 말고 딴 거 뭐 있나? 핑 하자 핑 핑크로 요걸 쓰고 요걸 쓰고 핑은 안 된다 파랑? 초록으로 할까? 노랑으로 하죠? 노랑 요거하고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게 낫다 일단은 요 요거하고 폐쌀 인공이다 아이아이아이아 UFO 아 진짜 그래도 노매너는 아닌가 갈 갈 어 루돌프 마침 딱 좋네 우리 친구 내 친구가 누구였더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루돌프다 난 내 친구다 어 동생이야 방풀이다 아 마이 갓 얘 빨죽 빨죽이면 노우가 할거라잖아 어 어 심이 나서 다행이다 지금 노우 지금 지금 애매하거든 아 맞다 이거만 보여주면 되겠네 사진을 봤다 이렇게 했고 연두는 맞는거 같아 정기새를 팔로우하면 되겠고 아마이 갓 아 껌 죽였다 아 껌 죽였다 아 사람 많은 방은 안오고 사람 좀 많아야 돼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된다 난 사람이 아니야 난 루돌프라고 어 휜댓 흰색 뺏겼어 흰색 뺏겼어 윈하고 싶었는데 흰 이게 맞네 흰이 뺏겼어 인포는 무리인건가 흰이 뺏겼어 왜 이렇게 저거 미스장선 가능해야겠는데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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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맑은데 이거 안꺼도 되겠는데 네 일단 켰고요 시도 좀... 어? 시도... 시도실 어... 시시 누구야? 시시 누구야? 누구야? 시시... 해서 보인... 거 같은데? 시시에서 버그일 것 같은데? 그때 얘를 봤다면 바로 띄어야 하거든 시시 안 보는 거 아니? 버그냐? 아예 버그인가? 버그인가? 난 확실... 있다 에이무샨 이따 황무샨 이따 황무샨 그러면 저거 이거 시시 올려를 때 노랑아도 노랑 갈래? 노랑 갈래? 길 길 길 길 길 길 아 하이일 사실 그러면 찍어야 한다 찍어야 한다 더블 킬 한다 더블 킬 한다 더블 킬 한다 날 왜 찍어? 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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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날 왜 찍어? 너 같은데? 나 나? 나 찍어? 시민 시민 지으세요 시민 지으세요 시민 지으세요 나 찍어? 시민 지으세요 오마이갓 아 자꾸 보라가 날 찍는 것도 되게 수선한데 우와 지금 보라네 야 보라녀석아 콕콕콕콕 보라 아니야? 잠시만 본다 보라 아 놀라잖아 아하 보라네 어 잠시만 보라 화면 주인공이 끝난다 아 보라잖아 어? 빨강이야? 보라가 안하길래 안한 인줄 알았는데 으아아아 검정해져 내가 어차피 눌러면 쥐는 상황이 있잖아 하 재정비다 후 후 이 이 인뻐 가자 하하 그새 뽐이 먹혔구만 일단 처음에는 바이타를 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어 가자 여기서 후검장을 해주죠 자 후검장 해주고 자 후검장 해주고 어 죽였다 씨를 죽였구나 아 죽여야돼 한명 아 한명 아 죽여야돼 한명 흑 흑 흑 자 제발 두 연속이 될지 인포 가자 아 이번엔 안됐네 정말 아쉽고 아 어차피 이윤석 인포라니 그건 말도 안되는거지요 자 자 이거 보고 가자 여기는 나중에 가고 어 뭐야 이러면은 뒤에서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 음 이거 봐야겠다 주황이 어 없네 주황이가 뒤에서 왔는데 여기 앞에 갈 때 꼬마니만 죽거든 어 어 맞다 요거있네 80 6 9 5 빠바바 아야 아야 후 응 잘못된거지 아까 이름포가 확 뜬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죠 자 자 임무 완료 사람 어 좋은 생각났다 어 뭐야 실험실 아 맞다 내가 이거 하느라 깜빡한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 모자 쓰는거 안보이는데 지금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모자랑 치킨이 보이구요 그 다음에 이명투표 그냥 검정색으로 다 되는게 가능합니다 아 아 영화 잘하는 척 해보려구요 아 저는 손님 카드 그려드리고 진상 무려하여 언제나 부실 저 엄결올린거야 우선 킵하자 아 지금 지금 세 명 죽으면 네 지금 다섯 명 죽으면 끝이구요 일단 킵을 합쇼 킵을 합쇼 킵을 합쇼 킵을 합쇼 킵을 합쇼 리 리 자막 나 나 나 왜 불러 나 왜 불러 내가 불러 인간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가요? 내가 인간인가요? 응 하나뿐인데 응 응 응 응대 인간인 물어보잖아요 짜나요 짜나요 인간인 물어보잖아요 저가 저가 가요? 가요? 한 명인데 어? 아 나이까 내가 이 북올렸으면 죽겠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난 여기에 이런거 필요없어 난 자판기 북올면 된다고 비 보 비 가요 됐어요 나는 산소 공간 안 해 왜냐고? 이건 안해야 할 제맛이니까 이번에는 빠자 반짝 반짝 작은 코 반짝 반짝 어 뭐라 하지? 반짝 반짝 빨간 코 발색 해주고 머리 이거 빼면 반짝 빨간 코 루돌프 했는데 빨간 코가 없다 이말이야 신 신 더 스컬 스케어 제발 좀 걸려라 이렇게 됐다 반짝 반짝 빨간 코가 없다 이말이야 빨간 코를 만들면 뭘로 할 거 짝 빨간 코 인포 가자 와 이거 진짜 되는 거였어 말도 안 돼 일단 나도 하는 척 아 미션기지 안 보이는 방인가 난 으음 아 이제 끌고 해드샤 아 이 식당장 꾸 발 제발 해드시안 한 번에 자 한 번에 하아아아 하하하하 길 오졌고 식당 닫고 어? 어디에? 어디에? 식당? 식당? 두 명? 더블킬이야? 더블킬이야? 뿔킬이야? 오 마이갓 내가 두 명 죽였다고 아아 아까 시시 푸는 애가 이거 어? 개꿀티? 너 식당에서 오면서? 뭐래? 뭐래? 나 지금 옷실인데 뒤도실인데 말해 뒤도실인데? 어? 네? 유무실인데? 네? 확실히 있음 있음 유무실 넌 너 나 지금 으잇 있잖아 어잇? 으잇? 어잇? 어잇? 내 옆에 눈끈이 있긴 했어 으허 으허 으아 지금 더블킬하면 끝이고 실 유무실 확실히 보고 말해 유무실 확실히 보고 말해 하래 그래서 봤는데 그러면서 수고하거나 아 그거? 킵 킵 킵 킵 그거 실 아아아아하하하 의왕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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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쯤에 하면 되겠구만요 오케이 봐라 삐리리립 삐리리립 으하하하하하 니게 온라인 광기다 3 2 1 승리 오예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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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킬 했음 난 이킬 했음 을쌈 주황아 너는 주황아 너는 주황아 너는 한 명 죽였다 여자 우아아 이어서 먼저 내려야지 목표를 그쳐가면 바로 아이씨 주X 오웽 오웽 기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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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게이지 확시 안 보임 확시 안 보임 키페 오케이 와 빨리 지나가네 나야 좋지 지금 얘가 한 명 죽였는데 날 날 한 명 못 죽였어 지금 얘가 죽이고 나 죽이잖아? 그러면 나 죽이면요 그냥 여섯 명이 나면 그때 더블 킬하면 끝 아 그때 대놓고 킬하면 안 돼 끝까지 상을 잘 봐야 돼 욕 지금 풀각성 중이에요 자 지금 누르는 사람 써주고 아 아 아 그냥 해주고 야 고쳐 고치고 고치고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현실하다 뭐할 수 있어 상보랑 하부 닫고 오케이 어디 와 내가 이 길을 했다 잘했어 잘했어 어? 나? 왜? 왜? 친구는? 너는? 왜? 왜 나와? 아 야 너 너 아까 아까 따고 그런거냐? 왜 따고 하냐? 왜 따고 하냐? 뭐야? 나 시야게 시야게 숨었어 숨었어 알았어 쪼꼬미 친구와 쪼꼬미 친구와 슬레 잡기 중 이었 이었 쪼 꼬미 친구와 슬레 잡기 이었 그리고 그리고 트롤 있지 트롤 있지 이었 진짜 남기네 진짜 남기네 해봐 증거가 어떻게 해 이렇게 다른 증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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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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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랑 가야지 떴어 시간! 방은 끝이야 가죠 의미실 없이 아니면 죽어 지금 아니면 죽어 아 씨 죽었어 아아 아하 아하 아 씨 겁나 없네 운이 없어 일단 맥이고 크크크 크크 두연성 자 버프였다 고쳤지 그럼 지금 얘 죽여야 돼 아 오오오 정기씨 오오오 잘했다 어 뭐야 빨아 너 걸렸다 수고요 아 빨 이거 걸렸어 아닌가 아 아 아 아 딴 거 가야겠다 되게 재밌었어 일단 민? 민은 누구로 알까? 민 민 민 어 이거 넣겠다 우리 친구 요거 우리 여기가 낫네 배는 없는 걸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아악 도비 자 이렇게 해주자 이게 제일 많네 아니 그냥 산타로 할까? 산타가 낫겠다 산타 맞네 맞네 요게 맞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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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 아냐아냐 인포! 가자! 미 싸어! atch 뭐 인포 두 형사 걸린 거면 뭐 만족 해야지 뭐 그걸로 2행복 얼른게 대박이었어 됐구 어제 써김 정기실 og 정교실 바로 가자 정기실ấy 정ing실 바로 가자 정 Susi 바로 가자 정기실 바로 가자 하! 어어? 너 주위를 나가지 어어? 확신? 어, 어 확신 안 보인다 어! 어어!! 쭈겡 하!!! 쭈겡 하!!! 쭈겡 하!!! 쭈겡 하!!! 쭈겡 그!!! 수경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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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산소실 산소실 산소실에서 추앙기가 나왔어 나왔어 추앙기가 나왔어 네 거기에 추앙이 쏘쌍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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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더라 승관 나 죽이는 줄 흐흐흥 나 죽이는 줄 알았다 갑자기 바로 하기 전에 바로 리트폼 오! 살았다! 아이가! 반짝반짝 빨간 코 산소공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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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필터 산소공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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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느낌이 쎄 한다! 하면! 슉! 어머나 다라라라라 일단 마냥을 대비해서 아! 죽인다! 죽인다! 됐다! 했고! 나이수! 보아시아 하보! 잠깐! 아까 요게 뭐라고 그 누구였지? 연두가 왜 거기서 나와 연두가 왜 거기서 나와 앗! questioning tak umuz 전기 계속 얘네 엉?! employers 어? 아. 아. 연두. 연두. 연휴. 연두하자. 연휴해요. 연휴해요. 우리 모두. 에? 나를? 나를? 크 크 크 크 크. 끄 끄 끄 끄 잡음 인풀러브 레나 죽여라 레나 죽여라 레나 죽여라 아 이 판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네 어 아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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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라고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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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죽어 죽어. 너 죽어? 파랑 죽여. 파랑 죽여. 파랑 죽여. 죽여. 나 시민이라고. 너 애 다고. 아니. 나 수우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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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바야. 앙바야. 나 아니라고 했잖아. 나 혼자 죽여. 으아아. 찍기라고 그냥. 흑한 사람 죽이냐. 으아. 으. 아니요. 으읔. 파랑한테 따지고 가야겠다 해. 허. 어차피 죽었어 뭐. 쒸. 쥐가 누르네. 그냥 팔을 찍었으면 좋겠어. 취미 찌든. 아 제발 인포 걸리게 좀 해주세요 시발파랑이었으면 좋겠다 왜 이게 왜 됐어 너무하다 이거 정말 너무하다 이거 따줘야겠어 사랑아 넌 한국마을이야 그냥 해보고 진짜 빨리 좀 끝나라 내 인포도 안 죽이네 아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다 너무해 인포 맞다 종료하기로 했지 맞다 종료해야겠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어멍어스 오늘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도 재밌는 어멍어스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안녕 화난 너 진짜